1.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보금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육신의 구조와 기능과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호르몬, 뇌분비계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조절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우리 몸을 조절하는 두 가지 물질 전번 시간에 바로 배운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하는 호르몬인 것입니다 뇌분비계 호르몬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세포, 신경 세포, 신경 세포가 쭉 전기선처럼 연결된 유선 유선 전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도는 무선 전화다 모든 통신을 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지금 현재 밝혀진 게 100여 개가 되는 거고 호르몬도 현재 밝혀진 게 100여 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많은 부분이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신경 전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호르몬은 거의 다가 뇌에서 신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밀접하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우리 몸을 일정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의 균형과 생명 유지를 시키고 있는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조절자다, 히든 컨트롤러 숨은 조절자, 이건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 신경 조절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고 호르몬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물질이 사람의 감정, 수면, 성장과 발달, 스트레스, 소화, 혈압, 체온 이런 걸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은 거예요 정의는, 이 호르몬의 정의는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내분비선, 엔도크라인 그란드라는 내분비선에서 합성이 돼서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에 돌다가 해당 장기에 도달해서 해당 장기에게 어떤 작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분비선에서 항상 우리는 호르몬이 일정량이 분비되게끔 조절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투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 잘못해서 오늘 호르몬에 대해서 알면 인격체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 호르몬이 영적으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분비선, 호르몬을 만드는 엔도크라인 그란드라는 내분비선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뇌, 뇌하수체, 시상하부라는 곳이죠 피추타리그란드, 히포탈라무스라는 뇌의 중앙의 아랫부분 뇌의 중앙의 아랫부분, 아랫부분에 있는 조그만 곳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름 1cm, 무게는 0.5g 정도 이 조그만 거, 이 많은 거에서 모든 지시가 다 내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그 바로 뇌하수체가 있는 바로 윗부분 시상하부에서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갑상선, 부신, 생식선의 자극 호르몬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트리미팅 호르몬이라고 해서 어떤 자극을 주면 뇌하수체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뇌하수체에서 직접 자극을 받지 않아도 뇌하수체에서 직접 그로스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모유 호르몬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잡하더라도 뇌에서 호르몬을 만든다 이거는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고 있다 많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호르몬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은 호르몬의 그런 성분은 단백질인 것입니다 단백질, 미량으로 존재하나 그 효력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에 작용하면 몇 분 내지 며칠 동안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우리들의 영적 호르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과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그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아주 소량으로서 중요한 것은 기초대사에 관해서 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 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 전번 시간에 배웠죠 심박출량, 혈압, 심박수 다 관여하는 것이죠 그런 기초대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대사가 하는 것은 체온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고 우리의 심장, 박동수, 혈압 이런 걸 다 조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장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번 시간에 배운 자율신경에 장애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감신경, 부고기암신경, 흥분시키는 신경, 억압시키는 신경 이거에 장애가 일으킨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장애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신경이 둔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빨락빨락 뛰고 어떤 사람은 묻어내지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마르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갱년기에 갱년기가 왜 오냐 갱년기라는 것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해서 역시 자율신경에 장애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과 갱년기는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과 갱년기는 이 자율신경과 결국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은 여자가 남자보다 200배가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하면 대개 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갱년기 질환도 남자보다 여자가 대부분이에요 다 자율신경이 여자가 남자보다 신경이 더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계 계통 증상이 더 잘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사춘기라고 하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젊은 어머니들 잘 아셔야 돼요 사춘기는 호르몬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갱년기 갱년기도 뭐예요 갱년기는 어른이 노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춘기는 15살에서 20살 사이 그 다음에 갱년기는 45세에서 55세 사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았을 때 10년 20년 살았을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홀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사춘기와 갱년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약이 없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 자율신경계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와서 더 어려워진다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 호르몬도 인본주의적 인위적인 영적 호르몬 사태에는 그것을 투했을 경우 더 악화된다 인본주의로 암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상태는 더 악화된다 호르몬의 생명현상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춘기와 갱년기를 주셨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갱년기는 여자의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갱년기 때 어떻게 되냐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시기를 남자의 갱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화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성화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면 남성이 여자에게 쥐어 산다 진리다 나이가 든 부부는 쥐어 살게 돼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옛날에는 호랑이였고 남자가 호랑이였어도 나이가 들면 여자가 호랑이가 된다 이건 진리다 재미있는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우습게 저런 얘기인데 여자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다섯 가지 우선 여자부터 하겠습니다 1번 뭐겠어요? 돈 2번 뭐겠어요? 2번 딸 3번 건강 4번 친구 5번 찜질방 남편 없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무엇인가? 남자의 다섯 가지는 뭐냐? 뭐겠어요? 남자의 다섯 가지 1번 부인 2번은 뭐겠어요? 부인 마누라 3번 아내 4번 집사람 5번 애들 엄마 봉독 봉독 봉독하겠습니다 10편 55편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춘기 갱년기를 주셨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55편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이는 예로부터 계신 불이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교리적으로 보면은 대활란 때의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춘기 갱년기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의 고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육신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라 사춘기에 있는 애들 45세에서 55세 되면은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노인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찾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과 엔돌핀 우선 엔돌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분비되는 거죠 뇌아수체하고 그런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하는 건데 이건 진통작용을 하는 거죠 엔돌핀은 그래서 뇌에 마약이라는 뜻에서 엔돌핀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엔도 그다음에 몰핀 이것이 합한 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내부에서 생기는 몰핀이다 외부에서 생기는 몰핀이 아니라 지금 몰핀 마약으로 난리죠 그런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생기는 몰핀 이것이 엔돌핀이다 1975년에 발견돼서 웃음 호르몬, 쾌락 호르몬,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름이 붙여졌죠 한국에는 1990년에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였던 이상구 박사가 이것을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테레비에서 엄청 했었죠 엔돌핀, 엔돌핀 해서 그래서 그것이 엔돌핀이 그때 생각하고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엔돌핀에서는 격렬한 운동이나 흥분이나 통증, 매운맛을 볼 때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다 이것이 엔돌핀인 것입니다 힘든 운동을 합니다 마라톤하고 암벽등산하고 에베르트 산으로 올라가고 매운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것이 뭐냐면 그걸 했을 때 엔돌핀이 분비돼서 굉장한 쾌락감을 느껴요 성취감을 느끼고 쾌락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안 하겠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젊은 애들 매운맛 찾으러 다니죠 1도, 2도, 3도, 4도, 몇 도까지 있다고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쾌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엔돌핀의 단점으로는 강력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중독돼요 그래서 매운맛에 중독된다 운동에 중독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용 시간이 짧아서 오히려 허탈감이 커요 작용 시간이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허탈감이 크고 통증에 대한 역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자꾸만 더 만족을 하려면 더 센 만족을 해야 돼요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점인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같은 행복을 주더라도 차분하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천천히 행복감을 주는 게 세로토닌이다 엔돌핀과는 달리 자극이 없어도 좋은 것 보는 것만으로도 아 경치 좋다 아 좋다 좋은 것 보는 것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세로토닌은 분비된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아침에 보통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10편, 88편, 13절을 보면 내가 죽게 부르셨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리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되지 새벽 기도 막 다니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왔다 하는 시간에 집에서 이걸 하라는 얘기죠 자율신경계는 이 세로토닌은 아침에 분비가 많이 되고 밤에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흥분과 억제를 잘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로토닌은 무슨 작용을 하냐 세로토닌도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런 조절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불쾌감을 주는 노아드레날린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세로토닌은 치유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좋은 것 보고 좋은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경쟁 구도 속에서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로톤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도파민과 노아드레날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요새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도파민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독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증가하면 중독 증상이라는 거예요 쾌감의 중독 증상 그런데 조현병이 옵니다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현대사회에 지금 정신병 무진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비해서 중독 증상 뭐 있어요? 게임,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음란물 중독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비 중독도 있어요 소비 중독 그저 돈만 생기면 가서 명품 사대는 소비 중독 이거 제가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이게 전부 다 밤 늦게까지 하는 행동들이야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는 빨리 일어나지 않고 늦잠을 자는 것이 이 중독 걸린 사람들의 특징들이야 왜 그러냐? 세로토닌이 분비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안 일어나니까 세로토닌이 분비 안 되고 밤에 늦게 자니까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도파민이 감소하면 어디였냐?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병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파킨슨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어야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가장 잘 분비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유얼칸 말이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서 감사하며 실증을 안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 이럴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자문 15장 13절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리라 영적인 병에 대한 예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곧바로 자문 17장 22절은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육신의 병에 대한 예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했죠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 특히 우리가 보면 요수하 14장 10절에 보면 칼렙 칼렙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하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40세 때 출애급해서 85세 45년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85세 된 사람이 군대에 앞장서서 안악인들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을 계속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냐 육신적인 일이냐 그것은 다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뇌의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뇌화수세를 통해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죠 옥시토신은 아기 낳아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출산시에 자궁을 수축시키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진통을 놓는데 애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산부인과 의사가 링게로다 옥시토신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궁이 확 수축이 되면서 애가 쫙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작용이 주작용이고 그 다음에 출산 후에는 모유도 나오게 하고 애기와의 침물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다 그럼 어른한테서는 뭐가 옥시토신이 나오냐 이거예요 애 낳을 때 말고 애 키울 때 말고 바로 스킨십 스킨십과 눈맞춤 스킨십과 눈맞춤을 할 때 옥시토신이 쫙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킨십과 눈맞춤은 친밀감의 상징 눈맞춤이 친밀감의 상징이잖아요 쫙 눈 맞추는 게 친밀감의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눈 맞추고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폐증 환자는 애들이 보면 눈을 못 맞춰요 이것은 옥시토신이 부족해서 오는 증상 자폐증을 검사해 보니까 자폐증 환자의 공통적인 증상이 옥시토신 호르몬 레벨이 낮더라 그런데 이 옥시토신의 작용이 눈맞춤에서 옥시토신이 생성되는데 자폐안은 눈맞추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눈맞춤과 옥시토신과는 관계가 있다 자폐증과는 관계가 있다 이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스프레이를 해서 코에다가 자폐증 환자에다 뿌려주면 자폐증 증사가 좋아진다 이런 치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오묘한 사실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눈에 대해서 심장에 대해서 할 건데 정면에서 눈에 흰자위만 보이는 동물은 사람뿐이다 눈을 봤을 때 흰자위가 보이는 동물은 사람뿐이다 개, 고양이, 원숭이, 오랑무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들은 동공과 흰자위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쭉 되어 있어요 전체가 같은 색깔의 눈동자를 보이는 건 그 사람이 어딜 정확히 응시하는지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은 그래야 또 먹이사슬을 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데 유리해야 해요 그런데 사람은 흰자위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다 흰자가 있어야만 만화를 보면 우리가 만화 어린이 캐릭터를 인형을 보면 동물에도 흰자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없는데 동물에 흰자위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 그 장난감하고 애하고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흰자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흰자위가 중요성이 아 그런 거가 또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의 창문은 마음의 창문은 눈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친밀감을 가져야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래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호르몬은 인시린인 것입니다 인시린 잘 들으세요 해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최장의 랑게안스 섬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이 인시린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인시린하고 당뇨병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시린은 주작용이 뭐냐면 에너지 호르몬이다 에너지 호르몬이다 인시린이 있어야 우리의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시린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 세포를 먹여 살리는 데는 우리가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포도당 탄수화물이 우리의 몸을 사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시린이 꼭 필요해서 포도당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거나 현대사회에 살면서 잘못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몸에서 혈당을 낮추려고 또 어떻게 되면 인시린 분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시린 분비가 증가하면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인시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오래 쓰다 보면 그거가 효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시린의 저항성 요만큼으로 되는 걸 더하면 요만큼 더 해야 되고 인시린의 저항성이 생긴다 그것을 당뇨병이다 제2의 당뇨병 성인 당뇨라고 하는 것이다 소화당뇨는 애당초 인시린이 분비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걸 소화당뇨 제1형 당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이거랑 그래서 인시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면 그 인시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염증 유발인자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장기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시린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혈당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피가 가는 곳 모든 혈관, 신장, 심장 또 모든 그런 신경 모든 곳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당뇨는 한마디로 모든 병을 다 일으키는 만성의 원인이다 만성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 잘해야 돼요 예방과 치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분명히 매번 말씀하는 게 운동, 음식, 물, 스트레스 그대로 관여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인시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뭐예요? 인시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인시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장지방 저는 비만한 사람이 인시린 당뇨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없는데요 저는 말랐는데요 마른 사람이 당뇨 더 많습니다 마른 사람이 내장 비만은 또 있어요 내장 비만, 배만 볼록 나왔어 그러면 그건 당뇨에 걸린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장 비만이다 당뇨가 그걸 우리가 알고 지방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 섭취하니까 지방만 안 먹으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것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나는 지방 안 먹는데요 고기 안 먹는데 그러면서 밥은 잔뜩 먹어 그러면 그냥 지방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은 제가 말씀드리면 정제된 탄수화물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하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식, 폭식, 속식, 속식, 빨리 먹는 거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저항성 전분과 호화 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 호화 전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포도당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장소 흡수 안 되는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화효소가 작동이 안 해서 저항성 전분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채 소장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신쌀에 물을 붓고 밥을 하게 되면 이 밥이 쌀이 확 퍼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효소를 만났을 때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효소를 만났을 때 금방 포도당으로 변해돼서 흡수되어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항성 전분을 하는 게 뭐냐 그걸 때 확 흡수가 잘 되는 걸 갖다 하면 그러니까 죽이 더 나쁘겠죠 죽? 그렇죠? 액체가 더 나쁘겠죠? 액체? 그걸 호화 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화 전분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뭐냐 밥을 먹더라도 거기다 흰밥 말고 잡곡을 같이 섞어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잡곡을 섞어서 밥을 해서 냉장고에다 둬라 24시간 이상 냉장고에다 뒀다가 다시 데워 먹어라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두면 호화 전분이 어떻게 되냐 호화 전분이 다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뀐다 그 쌀이 화학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화학 구조가 변성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서 그것이 전분의 노화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서 다시 화학 구조가 바뀌어서 이것이 그냥 소화액을 만나도 소화효소를 만나도 소화가 안 되겠구만 하는 그런 전분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으로 밥을 먹어라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당뇨 환자로 무조건 쫄쫄 굶으면 안 되죠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그 칼로리는 탄수화물은 그램당 4칼로리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죠 4칼로리인데 2칼로리밖에 안 된다 저항성 전분으로 만나면 2칼로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은 당뇨 환자를 제외하고도 고지혈증 환자 스타틴 먹는 분들 리피톨 먹는 분들 이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이 반 정도가 효과가 없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으로 생성되는 것이 확 주는 거죠 그러면 4칼로리 먹는 거고 2칼로리 먹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왕이다 다이어트 밥 먹으면서 다이어트 시킵니다 쫄쫄 굶지 말고 쫄쫄 굶으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그 사람은 지금은 살 빼서 좋다고 하지만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시켜준다 염증 조절하는 세포가 증가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저항성 전분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저항성 전분 하나만 갖고도 관상동맥이 막힌 분은 뚫어질 수가 있다 음식 자체로만도 뚫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실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더니 그 막힌 관상동맥이 넓어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이게 있어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이것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요카인 근육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요 마요는 근육이라는 뜻이고 카인은 작동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수축할 때 발생한 호르몬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 250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가지는 지금 밝혀진 거고 지금 안 밝혀진 호르몬까지 하면 4천여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추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마요카인 여기서 나오는 근육 호르몬이 250가지를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250가지의 통칭한 걸 마요카인이라고 해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운동 하나 함으로써 250가지의 호르몬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이리신 당뇨 환자에게는 아이리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인자 복잡한 영어로 된 인자가 나와서 인실인 저항성을 완화시키고 저항 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그런 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BDNF라는 뇌신경 생장인자가 있어요 뇌신경도 재생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 말씀드렸죠 뇌신경도 재생된다 그래서 뇌신경 재생 BDNF가 운동하게 되면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이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기조를 잘 봤더니 뇌 안에 있는 해마라는 부근이 있는데 그 해마부근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부근의 뇌세포를 생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을 높인다 멜라토닌,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잔다 운동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잔다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요 이 물질이 그러면 운동하면 머리도 맑아진다 운동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멜라토닌 호르몬 멜라토닌 잡순문들 많아요 멜라토닌 호르몬 뇌의 송과선, 피니얼 바디라는 피니얼 그란드라는 뇌의 송과선에서 뇌 안에 있어요 합성돼서 밤에 혈액으로 분비되는 밤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야 했습니다 밤의 호르몬 그래서 세로토닌은 아침에 분비된다고 했죠 이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생체의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 생체의 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들게 하죠 멜라토닌 그래서 밤에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이 나이 들면서 점점 밤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밤의 생산량과 낮의 생산량이 같아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다 진리죠 왜 그렇게 되냐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이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체내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냐 파래 제일 많은 거 바나나 달걀 흰자 견과류 이런 거에 많으니까 많이 드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적으면 불면증이 오고 많으면 또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간 근무 여성 스튜어디스라든가 야간 근무 여성, 간호사 이런 사람들한테서 유방암이 잘 온다 밤에 안 자고 일하는 직업 이 환자들의 호르몬 수치가 그래서 그 환자들을 갖다 유방암 환자들의 호르몬 수치를 멜라토닌을 재보니까 역시 평균보다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작용하는 게 천연 멜라토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적용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심장도 보호합니다 하고 콩 먹듯이 주워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강력한 항산화 해갖고 멜라토닌은 오므라고 오므리면 굉장히 센 거예요 1m짜도 있고 2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잖아요 5m짜리도 먹더라고 보통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 쬐면 돼요 낮에 운동하고 햇빛 쬐면 돼요 그리고 밤에 TV 늦게까지 안 보면 돼요 핸드폰 늦게까지 인터넷 여태까지 안 보면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3월상 26장 12절 이놈 깊은 잠이 죽게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알고 잠을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을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을 제가 먹어봤어요 멜라토닌 먹으면 잠 잘 온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잠 잘 오기는커녕 아무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오히려 머리만 더 아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은 상호관계가 하는 거예요 시속게임을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을 이 사람은 지금 잠 안 오는 게 딴 원인인데 멜라토닌 먹으면 잠 잘 줄 알고 멜라토닌 수치를 딱 올려버리네 세로토닌이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하는 역할이 어떻게 평안함 안정감 뭐 이런 거 주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멜라토닌 호르몬 수치도 측정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잠 불면 왔다고 해서 멜라토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다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 호르몬이란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의 일종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 재생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이체에 있는 호르몬인 것입니다 성장기가 끝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끝난 것이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노화 방지에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기능은 세포분열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근육을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금방금방 운동하면 근육이 나오죠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거죠 성장하는데 지방을 분해시켜요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젊은이들은 뱃살이 안 나오고 비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성장 호르몬이 노인돼서 떨어지면 근육은 안 쌓이고 근육은 만들어야 되는데 근육은 안 쌓이고 근육이 말라가고 배만 볼록 내장 지방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노인이 되면서 줄어가지고 늘 노화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거인들 있잖아요 거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막 뇌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인은 뭘로 죽냐 당뇨로 죽어요 당뇨로 죽는다 우리 한국에도 거인 농구 선수 여자분 안에 있었죠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당뇨로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밤에 깊이 잠들 때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낮시간에 왕성이 분비 그러니까 이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라서 밤에 잠을 잘 자면 성장도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애들은 사실은 낮에도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알고 있어요 밤에 너무 안 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안 자니까 애가 키 안 클까 봐 사춘기에 최고처로 분비되는 거예요 이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때 최고치로 분비돼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막 그때 사춘기 때 크죠 그다음에 사춘기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75%가 감소돼요 25%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 그럼 25%가 2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계속 10년마다 14.4%씩 감소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14.4% 그래서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20대의 1분의 2 수준이 되고 사춘기 때의 12%만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의 성장 호르몬 양의 12%만 되는 거예요 60살이 넘으면 성인에게는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소량 분비되는 거죠 그래도 이 양은 적으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적은 사람은 이 골다공증 오는 것입니다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고 대사 과정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면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근육량이 감소되어서 맞던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골밀도가 감소되고 골대공증 와서 그냥 부딪히면 그냥 부러져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부 비만만 오는 거예요 복부 비만 그다음에 수면장애 만성염증 혈액순환 감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많은 성장 호르몬이 만드는 단백질이 알기닌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닌이 많은 음식 칠면조, 가슴살, 돼지고기 등심, 닭고기, 콩, 유제품 이런 것들을 적당량 우리가 섭취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육 운동하는 젊은이들은 엘 아르기닌이라는 보조제가 있어요 영양제 보조제 그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라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깊은 수면 왜냐 밤에 잘 때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화의 방지에 깊은 수면이 그래서 건강한 분들 역시 노인들 건강한 분들 잠 잘 자요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6절 예배소서 4장 6절 본 그리스토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됐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니라 육체에 성장 호르몬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 호르몬도 있어요 말씀에 따른 사랑과 믿음의 호르몬으로 우리 영적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죠 환경 호르몬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생성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에 우리의 몸에 흡수되게 되면 가짜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가짜 호르몬 그래서 내분비 기능을 가짜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키고 방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주로 생식기 장애를 일으키고 이외 신경계 장애, 면역계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 800여 가지가 있다 이에서 우리가 이 가짜 호르몬 영적 가짜 호르몬도 우리가 많죠 영적 가짜 호르몬 세상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상에서 유통되는 호르몬 가짜 영적 호르몬 자유신학주의 은사주의 신학 영성훈련 거짓 성경 거짓 교리 이게 다 가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가짜 영적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성장은커녕 방해되고 영적 성장이 교란되고 피폐하게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흔히 환경 호르몬에서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 거 다섯 가지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푸탈레이트 플라스틱 첨가제에 들어있는 푸탈레이트 플라스틱 만드는데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녹이고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소제가 이 첨가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푸탈레이트다 그래서 장난감이 많아요 애들 장난감에 그렇죠? 그래서 영유아를 갖다가 이 푸탈레이트 검사를 했더니 영유아가 어른보다 2.5배가 높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애들한테 사용하는 장난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각종 세제 방향제 네일 폴리쉬 헤어 스프레이 등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푸탈레이트가 작동하게 되면 생식 능력이 저하되고 ADHD 주의력결핍정 과잉행동장애라는 게 있죠 ADHD 이것도 지금 점점 환경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많아져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면역저하 뇌신경 신경장애 이런 것들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스페놀A 비스페놀A가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영수증 대기표 맛집 가면 대기표 쫙 뽑지요 그렇죠? 이것을 저기 알코올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싹 바르고 탁 뽑아요 그러면 100배 흡수가 더 잘된다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푸탈비스페놀A가 들어있는 것이 먹는 거로는 통조림 통조림 안에 내부 코팅제가 이 비스페놀A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통조림을 먹지 웬만하면 먹지 말라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통조림에 있는 내용물을 씻어라 생선 같은 거 꽁치 고등어 이런 거 씻고 요리를 해라 이거죠 비스페놀A는 성호르몬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기능장애 전립섬암 자궁암 유방암 성조숙증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집증후군이라고 해서 접착제 카페트 페인트에 많은 톨루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온 다역신 그 다음에 화장품 치약 의약품에 들어있는 미생물 증식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 거기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잖아요 곰팡이라 이런 게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거기 들어있는 것이 바로 파라벤이라는 거예요 파라벤 자 이건 환경호르몬의 노출에 대한 예방은 우리가 손을 자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자수 우선 손으로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접착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집환기 집환기 자주 해라 산소를 위해서도 자수하고 특히 청소할 때는 열어놓고 해라 환기 열어놓고 해라 문 꼭 닫고 청소기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마시는 거예요 환경호르몬 그 다음에 땀나는 운동 많이 하고 물 많이 마시잖아요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 주걱 국자 수저 이런 거 되돌아버지 말라 알루미늄 호일에 과연하지 말라 알루미늄을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고기 구워 삼겹살 딱 구워서 먹잖아요 맛있다고 그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랩 사용할 때 뜨거운 음식에다가 랩을 딱 씌워놔버려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컵라면 사발면 이런 거 먹지 말라 흠집난 후라이판 버려라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인정된 전자레인지 그릇만 사용해라 이런 것을 대체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강상이 중요한 거예요 20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고 35세 이후에는 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년 노인연이 되면 호르몬 감소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노화를 개인적인 차가 많다는 거죠 호르몬 검사 환자로 왔을 때 호르몬 검사를 하면 개인 차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은 60인데 어떤 사람은 60인데 어떤 사람은 호르몬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개인이 차이가 많은 걸 해결법은 지켜라 이거예요 낮은 낮대로 지키고 밤은 밤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낮은 낮대로 살고 밤은 밤대로 살아라 밤에는 자라 이거예요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늦게까지 1시 2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핸드폰보다 자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낮에는 일하고 행동하고 낮에 햇빛 쐬고 운동하라 이거예요 낮에 햇빛 쐬고 운동하라 두 번째 스트레스의 과잉 생산 스트레스 모든 질병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90% 오는 것입니다 90% 이상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는 것을 다 통계를 해서 조사해 봤더니 사람의 염려의 96%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염려하고 있더라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걸 다 이겨나가는 거죠 염증 유반 습관 저는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다 잘 지킵니다 운동도 하고 그런데 염증 유발 습관이 있어 그 사람은 어디에 돼요 나빠지는 거예요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유산균 파괴 장래 유산균 파괴 장래 유산균 파괴 시키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항생제 수시로 항생제 먹는 분들 운동 안 하는 게 호르몬 균형 불균형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운동해서 같은 60이라도 근육량이 있는 분들은 벌써 건강해요 호르몬 검사하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할 때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대사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대사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방축적을 시키면 대사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고 저체온 저체온에 있으면 에너지 대사가 낭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식 과식 과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면 우리는 음식은 탄수화물 대 단백질 대 지방은 호르몬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60대 20대 20 이건 정설이에요 60% 20% 20%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효소 이 생명 대사작용의 3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소화효소 대사효소 호르몬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효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화효소가 어떻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사효소가 그 다음에 작동하고 그 대사효소로도 커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결국 뭐냐 호르몬 부족 증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순리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속식 속식 저는 또는 맨날 준비하면서 말이죠 밥 먹으면서 천천히 먹자 천천히 먹자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노력해야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속식 빨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먹으면 그만큼 소화효소가 그 들어가는 음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속식 소화효소가 다 와서 뭔가 지금 이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거든 안 되는 거예요 속식 소화효소가 전혀 없는 먹을 때 한국 음식이 좋다는 게 소화효소가 많이 늘었잖아요 한국 음식에 김치 뭐 이런 것들 다 소화효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슈퍼푸드라는 거예요 지금 된장 뭐 이런 것들 근데 소화효소가 전혀 없는 가공식품만 먹어 가공식품 그냥 사다가 그냥 데워서 쫙 먹는 것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가공식품 그러면 소화효소가 작동이 안 된다 소화효소가 없는 격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이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그 다음에 지나친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좋은 줄 알고 하루에 아침에 한 끼 먹는 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스타틴 리피톨 얘기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리피톨이 우리 몸의 세포에 백족의 세포를 만들어지는 그게 공급 원료인데 리피톨을 갖다가 콜레스테롤을 확 떨어뜨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콜레스테롤 떨어졌다고 좋다고 랄랄랄랄라 하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는 건 더 빨리 죽어 그게 다 요새 나오잖아요 논문에 리피톨이 생성된 지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레포트들이 적당히 해야 돼요 육적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다섯 가지 호르몬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엔돌핀 기뻐하고 자극을 받으면 생성된다 이 엔돌핀이 생성되면 암세포 엔케이셀 자연사례세포라는 것이 증가돼서 암세포를 잡아먹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진통효과가 있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도파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도파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유전자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옥시토신 칠민감 유대감을 할 때 스킨십하고 할 때 눈 맞춤할 때 이럴 때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감이 증가되고 신뢰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로토닌 감사하고 평안할 때 생성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평안할 때 그래서 혈압이 안정되고 긴장 완화되고 잠도 잘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돌핀 다이돌핀 이 기적의 홀몬이라고 부르는 다이돌핀이 있는데 이것은 엔돌핀 보다 엔돌핀이 뭐라고 했어요? 몰핀의 100배의 효과라고 했죠 진통효과 그렇죠? 그런데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천배 강력하다 이 다이돌핀이 작동되게 되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까지 다 자극 줘요 그래서 그것이 다 모든 호르몬이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4천배의 효과를 내는 강력한 항암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뉴스타트 운동 뭐 해갖고 자연치유 운동 그렇게 하는 기관들 가면 마음을 즐겁게 해라 뭐 하라 웃어라 하는 것이 다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생성해서 치유되는 실제로 치유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다이돌핀에서 이게 하는 것이 언제 제일 많이 생성된다 감동받을 때 감동도 무슨 감동 특히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생성된다 이거 뭐 엄청 우리한테 감사한 거죠 영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작용을 하는 영적 호르몬이 어디에 있느냐 대살로니카 전사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사 5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돌핀 나오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님과의 칠밀감과 유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 그렇죠 주님과 대화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세로토닌 분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다 기쁨 감사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주시는 홀몬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인격체로 다가온 성령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해갖고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 하는 건 우리가 인격체로 들어온 성령을 인격체로 거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면 이런 삶을 살면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설교 들을 때 진리에 대해서 감동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돌핀이 분비되어갖고 결국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다 분비되어갖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조절자 두 가지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인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신경전달물질은 그 많은 부분이 호르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띌려야 띌 수 없는 상관관계다 그래서 육체내의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항상 유지하는 것인데 영적 삶에도 이런 것이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호르몬 이 두 가지가 뗄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자비와 진리이다 Mercy와 Truth 자비는 성경에 333회가 나오는 것이고 이 진리는 177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자비가 진리보다 앞서 있다 진리에 앞서 자비가 있다 예배수서 2장 4절에 따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61편 7절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하리니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그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호르몬을 준 것이 자비와 진리를 줬어요 그런데 자비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문 3장 3절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희들에게 그걸 보호하는 걸 자비와 진리를 줬으니까 너는 그것을 마음반에 새기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문 16장 6절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므로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렇게 또 여기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서 주시는 자비는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비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자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토인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라는 거죠 개혁성경에는 솔로몬의 노래 4장 5절을 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5절을 펴시면 좀 시간이 지나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두 가슴은 백화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 그리스토인의 두 가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슴이 뭐냐 이 가슴이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어요 이 세상 주석서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두 가슴을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아니죠 말씀은 성장 어린 노루는 여기서 네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면 어린 노루는 성장해야 하는데 말씀이 성장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말씀은 진리인데 뭘 성장해요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두 가슴이기 때문에 절대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소 1장 13절 너는 그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며 말씀 즉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호르몬의 항상성은 영적으로 자비 즉 믿음과 사랑의 항상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7절 빌레몬서 1장 5절 7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그리스토인의 사랑과 믿음을 들으미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호르몬이 같은 지체인 성도 간의 교제에 말씀에 따른 선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세임을 얻었기 때문이라 우리 개개인의 사랑의 호르몬으로 인해서 같은 지체인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호르몬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선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따른 선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르몬은 미량으로 존재하나 효력이 강한 유효 물질인 것입니다 몇 분, 며칠 동안에 거쳐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적 호르몬이 우리 영적 호르몬 믿음과 사랑도 없는 것 같으나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효율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믿음 생활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교제하고 보면, 그런 효력이 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 시간은 육신의 호르몬처럼 수분 내지는 며칠에 걸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항상 선을 가지고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잘했으니까, 그제 잘했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체들의 선한 효과를 내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호르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